서울 인구가 뭐 투표인수 800만 잡죠. 투표인수 800만명 잡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50%라고 하면 400만이 투표를 하겠죠. 그러면 400만표 중에서 200만표를 얻으면 210만표 정도 얻으면 이기죠. 투표율이 50%니까. 50%라고 잡으면 800만표 중에 400만 명이 투표를 하면 거기서 400만표 중에 110만표. 그럼 25%만, 서울시 인구의 25%만 득표를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중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항상 이겨왔고 그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면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도의 싸움이 아니야. 이 재보궐선거는 중도의 외연학장 이런 싸움이 아니야. 어느 지지층이 결집에서, 그렇죠? 어느 지지층이 결집에서 밭을 갈고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끌고 나오냐의 싸움이야. 그렇죠? 굳이 이거를 뭐 외연학장 해갖고, 근데 나는 외연학장 했어. 나는 외연학장 했어. 평소에 박근혜 찍고 민주당 욕하던 제 친구를? 박영선, 에이, 너 때문에 박영선 찍었다. 우리 집 세 표. 난 진짜, 지금 더 웃긴 거, 여러분들 더 웃긴 얘기해 줄게요.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저한테 어떤 농담을 했냐면 나 때문에 박영선 찍었는데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태극기 부대가 있대. 제 친구가 우리 회사 중에 태극기 부대가 있는데 이 새끼 수요일 날 일정 빡빡하게 해놔야지 그러시더라고. 나 때문에 박근혜 찍던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 새끼 수요일 날 일정 빡빡하게 해놔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그래 선거 끝나고 맛있는 거 한번 먹자. 내가 그랬지. 전략 좋죠? 태극기래.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를 찍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평소가 들면 투표하던 층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1번 찍듯이 자동으로 새누리당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표를 뺏어오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3표 획득이 아니야. 6표 획득이야. 저쪽에 가면 플러스 3인데 저쪽에 갈 표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저쪽은 마이너스 3이지. 우리가 플러스 3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효과는 3표만 빼서 와도 6의 효과를 갖고 온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만 원래 평소에 저쪽을 찍던 애들이 여러분들이 밭을 갈아갖고 데리고 오면 한 표로 갖고 온 게 아니야. 두 표로 갖고 온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이번 선거는요. 본 투표 있죠? 4월 7일 선거. 본 투표는 저쪽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본 투표에서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만 나와도 이겨요. 왜 그러냐면 쟤네가 지난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한 저쪽 태극기 코어층들은 투표를 안 했대요. 이번에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쪽의 코어층은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부정선거서를 제기하면서 이번 선거를 안 했어요. 근데 역대 최고의 재보선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민주 진영이 결집했다는 거죠. 이번 사전투표가 저런 국민의힘의 코어층들이 투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민주 진영은 사전투표에서 결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자. 쟤네가 계속 사전투표 코어층들 있잖아요. 몇 명이 되는 코어층들 부정선거 부정선거 떠들면서 했던 애들은 사전투표를 안 했대. 그러면 쟤네들은 본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투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는 것은 사전투표는 우리 진영에서 많이 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를 안 했어요. 우리 집 세 표 있는데 저는 사전투표를 안 했어요. 혹시나 본 투표에서 질까봐 혹시나 본 투표에서 질까봐 제가 사전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 투표에다가 투표를 하려고 사전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지층 결집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800만 서울시민 유권자 중에 투표율이 50%면 400만 표인데 이 400만 표에서 200만 표 이상만 얻으면 이기는데 그러면 반에 반 25%만 얻으면 이기는데 서울에서 민주진영이 결집만 해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진영이 결집만 해도 이겨. 쓸데없이 중도 타락할 필요도 없고 800만 중에 400만 투표 그 투표 중에 200만 표 이상만 얻으면 이겨. 그렇죠? 우리 진희밤님 오랜만이요. 그러면 서울에서 민주당이 25%를 못 얻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5%가 안 되나? 훨씬 이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지층들 투표로 나오라고 그리고 어설픈 무슨 그리고 여러분들 딱 한마디 해드릴게요. 저 숙꼬리냐 아니냐 구분하는 방법 중에 우리 민주시민 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가장 쉬운 방법은요.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쓰는 인간들은요. 거의 저쪽 애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진희밤님도 제 아프리카티비 때부터 시청자예요. 거의 이분도 한 6, 7년 시청자예요. 우리 진희밤님. 민주주의 앞에 자유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진보 타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요. 우리 쪽 애들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일은 리버러지냐. 저쪽 땅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버러지 아니라 프리예요. 프리.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민주주의 앞에 자유롭게 경제라고 시장을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 성향과 앞에 경제 논리를 붙여갖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애들이랑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러가는 애들은 벌써 꼴통이구나. 꼴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애들이 자유민주주의 그런 말들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5천명 넘었으니까 박영선 후원계좌 농협 301-02-8542-6211 왜 돈이 모자르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돈이 모자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 180석 갖고 있고 정당 보조금도 엄청 민주당 돈 되게 많은 정당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전이 되는 돈 보전이 되는 돈 선관 여행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보전이 되는 돈 그 다음에 보전이 안 되는 돈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보전이 안 되는 돈이 어떤 게 있냐.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은 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원 원으로 등록을 해갖고 하는 거는 선관지에서 돈이 지급되지만 사무실 임대료나 거기 안에서 여기저기 중요한 거 만들고 하는 임건비와 임대료 임대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엄청 들 거 아니에요. 캠프 사람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 거는 보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보전이 안 되는 돈을 민주당이 채워주면 되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민주당이 채워주면 불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이 그 돈을 채워주면 불법이에요. 민주당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보전이 되지 않는 돈을 민주당이 채워주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보전이 되는 돈은 신고를 쫙 해갖고 당연히 선관위한테 돌려받지만 보전이 안 되는 돈이 벌써 2억에서 3억이 빵꾸가 났대요. 2억에서 3억이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되냐 후보가 선거가 끝나면 메꿔야 되는 돈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선거가 끝나면 후보가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김영춘 후보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지금 후원 좀 해주세요. 우리 여기 로렌 님이 김영춘 후보랑 박영선 후보님 계좌번호를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돈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원을 하잖아. 여기 보세요. 계좌번호 거 개인도 되고요. 후원 1인당 연간 500만원 까지 가능하는데 세금 혜택은 연말 정산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이 초과되면 15% 세액 공제가 되고 후원 문의 전화번호 있고요. 입금 후 연락 주시면 영수증도 발급해줘요.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받는 거야.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입금 후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게 하면 안되겠죠. 10만원 이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액 공제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만원 초과는 15% 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민주당 돈 많은 것 같은데 왜 후원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 보존이 되는 돈 보존이 되지 않는 돈 보존이 되지 않는 돈에는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그 사무실 그 사무실 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 한계가 있는 거고 그쵸? 선관위에 등록하는 거는 일당이 선관위에서 나오죠. 근데 그분들 말고도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가난한 진보가 아니라 저쪽 땅도 마찬가지 에요. 저쪽 땅도 마찬가지 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빵꾸난 돈을 민주당이 메꾸고 싶어도 메꾸면 불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아 그래서 박영삼 계좌동협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후원의 전번 올려주세요. 후원의 전번 여기 있잖아. 우리 매니저님 올려줄거에요. 사업자도 돼요. 여기 있잖아.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 외국인 불가 법인 단체 공무원 법인은 안 돼. 사업자는 되는데 법인은 개인 사업자는 괜찮은데 법인은 안 돼. 내가 이거 할 때 쿵쿵 소리나? 이거 내가 손 내릴 때 쿵쿵 소리나? 볼륨을 줄이세요. 아예 입만 보세요. 입만 그런 거 듣기 싫으면 입만 보세요. 입만 요즘 시청자들이 초심을 잃어갖고 밤에 모자 쓰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본인들이 그냥 볼륨 줄이고 입만 보세요. 입만 음 음 음 음 이분들이 이게 납방송인지 밤방송인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 음 볼륨을 줄이세요. 어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증인들의 어떤 증언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키는데 언론이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정말 악의적인 기사죠. 언론이 생탕탕집이 과거에 과징금 600만원을 냈다. 도박 방조 첫째로 벌써 털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분들이 나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 있던 일이 내가 혹시나 이런 증언들 진실을 얘기했을 때 여기저기서 사둔의 팔충까지 터는 거 아니냐 이걸 두려워 했는데 딱 이슈가 되니까 너 과거에 600만원 과징금 있었잖아 바로 나오잖아 음 저 어떤 하는 짓이 저렇게 야비하고 저런 정치 언제까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음 저를 오늘 토론회에서 오세훈의 태도 그리고 김종인이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얘기래요 김종인이가 생태탕 선거에 아무 영향 없다 야 나 오늘 김종인이가 오늘 그 얘기를 딱 할 때 땡큐다 생태탕 이슈 선거에 아무 영향 없다 선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파이어 여지랄 떨었다는 거야 이건 뭐야 민주주의 형에게 불라있는 민주주의 형에게 불을 지른 거야 걷다가 오세훈을 건방지게 토론 태도가 굉장한 어떤 오만함이 그러니까 이 정부를 비판할 때 그렇죠 이 정부를 비판할 때 제이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오만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어떠냐면 쟤네들이 오만해 보여 어차피 이겼다가 파이어 완전 뚜껑 열리는 거지 민주신영에서는 그렇죠 그냥 투표할까 말까 민주당에게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 새끼들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김종인 바랐어요 투표의 생태탕은 이번 선거에는 아마 그 아무 영향이 없다고 파이어 어차피 이미 승부는 났다고 파이어 뭐 이 지랄 떨면 우리 민주당이 아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그리고 투표 안 하려던 사람들까지 투표하는 마음이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여줍시다 언론이 이번에 노골적인 발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대한민국 이건 언론이라고 나는 이름을 붙여주기 싫어요 그냥 기자 자영업자들 그렇죠 무슨 지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해요 맨날 조중동도 공익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공익이 어떤 공익이냐 공공의 이익 오히려 조중동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삶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아주 시민들을 잘못된 정서로 만들고 걔네들 그냥 사업자내고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걔네들 그냥 사업자내고 장사하는 거고요 지금 조중동의 기자들은 제가 볼 땐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영업사원 맞아요 이 기사 쓰면 클릭 많이 들어오면 광고 붓고 돈 벌고 쟤네들은 기자가 아니라 영업사원들 해요 자기네 사주를 위해서 오늘도 사주의 마음에 드는 기사를 쓰고 그럼 광고가 붙고 클릭을 하면 돈이 올라가고 부스 판매가 올라가고 쟤네들이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무슨 공공의 이익이 있어요 진짜 공공의 적이죠 공공의 이익은 개나 갖다 준지 오래됐죠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새끼들의 실체를 보세요 총칼 앞에 납작 엎드리고 알아서 기고 민주정권 들어오서 언제부터 그렇게 기자정신이 발휘됐는지 개나 손아 덤비고 마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까면 그게 정의로운 기자인양 정의로운 정부 앞에서는 날선 비판을 하고 총칼로 불법으로 잡은 정부에게는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아주 비열한 새끼들이에요 비열한 새끼 쟤네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기자니 언론이 영업사원이라고 하세요 글쓰는 영업사원들 클릭 장사들 기레기라는 말도 아까워요 기자라는 말 기자라는 말이 아까운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무슨 기자예요 검찰이 불러주는 거 받아쓰고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갖고 본인들이 유리한 후보를 대놓고 밀고 보도량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기사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저쪽에서 하나 터지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냥 영업사원들이에요 영업사원들 기자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쟤네들은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조선일보의 영업사원 중앙일보의 영업사원 이렇게 부르세요 조선일보의 영업사원 중앙일보의 영업사원 동아일보의 영업사원 TV조선의 영업사원들이지 뭔순 저것들이 기자니 기자가 뭔지도 몰라요 적어도 기자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도 있어야죠 진실을 왜곡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기자라는 이름을 달 수가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늘 그래 왔듯이 후회 없이 조금이나마 오늘 개혁본 여러분들 영등포에서 힘 많이 나셨죠 제가 그래도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들 개혁본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화이팅 한번씩 외치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람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스스로들 위로하라고 근데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낮부터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그러는데 헤어질 때 보면 힘든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힘든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본 여러분들 IQ 가 최하 150 이에요 저는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이 IQ 가 최하 이에요 그러면 내가 뒤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면 그분들은 언제 짠 적도 없어 이긴 다가 나와 바로 옛날에도 검찰개혁 하면 이러내자 하듯이 촛불집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내가 우리가 하면 이분들은 이긴다 자동 이어 어 자동 이어 다른거 없어 청순이 피곤해 보인다구요 피곤해요 어 아니요 그냥 머리에 입력 쟀어요 어 박영선이 그러면 이긴다 서울시장은 뭐 박영선 박영선은 서울시장 이분들은 자동 이어 누가 우리가 무슨 검찰같이 집체 훈련을 한 적이 있냐 뭐가 있냐 안그래요 우리가 뭐 모여갖고 고어 연습을 한 적이 있어 뭐가 있어 응 개국뽕 화이팅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요 어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윤석열이고 윤석열 할아버지고 저것도 진짜 촛불에 태워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니들 진짜 코로나가 살렸는 줄 알아라 진짜 조국장관이 그렇게 당하고 검찰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계기일 때 진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 해드릴까요 마지막 뉴스에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작년은 작년이죠 올 초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막 개총수 날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검찰들이 지랄한다고 촛불 들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 진정시키는데 진짜 힘들었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지만 그거에 동요돼갖고 촛불 듭시다 하는 순간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청와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은 알지 검찰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이랑 대격할 때 조국 장관님 당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촛불 들면서 지켜라도 줬는데 추미애 장관 때 당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촛불 들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촛불 드는 순간 정광훈 집단 된다 제가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촛불 드는 순간 정광훈이랑 똑같은 취급받는다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민주 지정 안에서 또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자제시키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절대 넘어가지만 안 되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윤석열 탄핵안 바리하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탄핵안 얼마든지 얘기해라 근데 늘 겁을 줄 수 있는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되지 윤석열을 탄핵안을 올리는 순간 윤석열의 이슈는 연말까지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두 달만 참아라 두 달만 참으면 두 달만 참으면 윤석열은 조금만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을 탄핵안을 올리는 순간 국회에서 모든 이슈가 윤석열이 탄핵안이 가결되냐 안가결되냐 벌써 또 만약에 탄핵안이 150명이니까 분명히 가결은 되는데 이게 헌재에 넘어가는 순간 그냥 탄핵안은 가결돼요 대통령 탄핵은 200명이지만 국무위원이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150명이거든요 탄핵안은 통과가 됩니다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모든 연말까지 이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에서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의 이슈가 연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탄핵 외치시라고 막 탄핵 외치시고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안 발휘하자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이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서 겁줬잖아요 근데 탄핵안을 발휘하는 순간 가만두면 더필 이슈가 윤석열이 진짜로 대선 후보 만들어줄 수 있는 유험성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이제라 말할 수 있는데 내일 일정은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직결은 광화문에서 시작하죠 11시 20분 제가 알기로는 11시 20분에 언론개혁 대실패 문재인 언론개혁 대실패라고 얘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류에 막강한 권력자인지를 눈으로 봤잖아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언론개혁의 실패라고 생각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언론개혁을 국민이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가지 국회에서 민주적인 언론의 통제장치를 뭐 증벌적 손해배상인이 여러가지 장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은 뭐예요 투표에서 그렇죠 투표에서 투표에서 이번에 니네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국민의힘은 찍지 않는다 니네 이제 영향력 없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언론개혁의 어떤 방법 우리 민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언론개혁의 방법은 이번 4.15 총선에 민주진영의 총집결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실상 국민들이 언론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니들 그렇게 편파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이제 니네 영향력 없어 이제 니네들 영향력 없어 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니들이 아무리 선거에 개입해도 우린 4.15 총선도 승리로 이끌었고 이번 선거는 이제 바락을 해도 우리는 재보선도 이겼어 이게 명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일이 마지막 유세장이에요 집에 현장에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선거가요 진짜 막 300표 차이로도 저는 이번 선거가 좀 박빙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 선거가 될 거라고 봐요 진짜 단 한 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현장에 나와서 응원하실 분들은 응원하고 진짜 지금 현재 제 방송을 보고 있는 6천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진짜 한 명씩만 간절하게 나 봐서라도 이번에 박영선 좀 찍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하는 일이 서울시랑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돼야지 내가 그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오세훈이 되면 전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건 직장인들이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늘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부모님 설득하는 건 쉬워요 공무원들이 부모님 설득할 때는 나 오세훈이 되면 잘려 한마디면 끝나 공무원들은 나 이번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가자고 하면 나 잘려 그러면 그냥 깜짝 놀랍니다 공무원들 공무원들은 엄마 나 잘려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박영선 찍어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빠가 요즘 엄마가 요즘 서울시랑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큰일이다 왜 엄마 왜 아빠 만약에 이거 아빠가 서울시랑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이 되면 야 이거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하면 또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합니까 정치는 모르지만 내가 선거 잘못하면 내 부모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모님 따라가요 네 그렇죠 장인장 어르신들 여러 어르신들한테 제발 이제는 좀 깨어나세요 무슨 박정희가 경제를 살려요 이런거 하지마 그럼 자존심 상해 저게 내가 늙었다고 나 무시하고 나를 가리킬라 해 이렇게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제가 일이 잘 될 거 같으니까 용돈도 좀 올려드리고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절대 어른과 어르신들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안 맞는다 그래갖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6.25 국가 이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치 구단 이래도 어르신들이 정치 모르는 것 같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요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에 상처 입어요 절대 그렇게 설득하지 마시고 항상 나와 내가 하는 일 내 아이가 또 우리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광장에 태극기는 들고 나가지만 투표는 민주당이 해야 하게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태극기를 들든 뭐를 들든 또 심심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태극기를 들든 뭘 들든 투표는 민주당에게 해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박영선 장관님은 애들 유치원도 무상급식 해준대요 우리 한 달에 애들 급식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오세훈이는 밥을 안준대요 애들 하면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배고픔이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전쟁 세대가 가장 트라우마 같이 생각하는 게 6.25죠 6.25 니꼴 배고픔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배고 밥 안준대요 그러면 가장 그게 여러분들이 먹히는 거예요 우리 손자 애들 밥을 안준대요 라고 하면 굉장히 먹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시어버지 장인장모 할 때는 우리 손자 유치원 갖고 맛있는 무상급식 좋은 거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돈 안된다 라고 얘기하면 오세훈은 밥 안준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밥을 왜 안줘 애들을 나쁜 놈이 쉽게 그려놓고 바로 투표는 내 손자를 위해 사게 돼요 6.25 트라우마가 그 보릿고개 굽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배고픔에 대한 그래서 무조건 어른들한테 손자 오세훈이는 밥 안준대요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부터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 글을 써보세요 제가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답해보니까 박형준 되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박형준뿐만 아니라 오세훈이도 똑같죠 아까 최강욱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서울시장을 재활용하고 지가 안한다고 던진 서울시장직 이제 와서 오세훈이가 또 한다고 하는 놈 아직 덜 헤쳐먹어서 그러나 내가 중도의 시장직을 던지지 않았으면 계속 헤쳐먹으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중단돼서 다시 헤쳐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덜 헤쳐먹어서 다시 헤쳐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투표 못하게 데리고 놀러가자 그건 아주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투표를 못하게 합니까 투표를 못하게 하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 우리 표를 만들어야지 제로썸에서 우리 표를 만들면 플러스 2가 되잖아 제발 적극적인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다 돌아와요 저번에도 저한테 카톡을 진짜로 여태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늘 박근혜만 찍고 저쪽당 찍었는데 저 잡혀가요 했더니 왜 너를 잡아가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박영선 찍는다고 했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르신들 왜 자꾸 놀러가게 해요 투표하고 놀러가게 하세요 박영선 찍으면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물론 뭐 열의 한두명은 절대 설득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좀 잊고 뭐 좀 잊고 자식들이 오히려 요즘 애들은 빨갱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돈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인빈곤이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표하고 점심 드시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음 제가 한 거 그대로 써보세요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들면 이 시대의 참 참견인 정책래 의원님 전화 오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나가도 됩니까? 방송 나가라고 전화했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우연히 전화한 척 하려고 그랬죠 네? 네 우연히 정책래 의원님께 전화 온 척 하려고 그랬죠 아 네 우연히 시사타파를 보게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내가 보다가 우연히 전화한 거예요 네 몇 가지 오늘 우리 정책래 의원님 지금 판세 상황 그리고 후원금의 중요성 제가 몇 개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선 까먹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예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오세훈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네요 네 네 어 저는 오세훈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떤 걸요? 오세훈은 그린벨트도 전기율 국장으로 풀었다 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관여를 안 했다 잖아요 네네 네 네 어 이 말을 저는 믿고 싶어요 어 이유는요? 믿는다면 우세훈은 우세훈은 서울시장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왜냐하면 무노동 시장이 되요 아무것도 안 하겠네요 전부 국장 전결로 그렇죠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서울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국장들이 다 하네요 그리고 국장들만 주관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국장들 전결하려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관여를 안 하니까 국장들이 아 옛날 국장도 그린벨트 30만평을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만평짜리 그린벨트를 막 풀기 시작해 네네 그리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라면 나몰라 해 그렇죠 난 모르고 관여도 안 해 음 그러면 서울시가 남아있는 그린벨트가 다 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큰 생각이 그러니까 아 서울시장의 오세훈이 되면 안 되겠다 국장을 뽑는 선거를 해야 되네 차라리 차라리 네 국장들을 선출직으로 하고 그러네요 서울시장을 임명직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국장이 정결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국장을 뽑아야 되네 이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 국장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월급만 받아가는 예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 안하는 서울시장을 뽑으면 안 된다 음 일 잘하는 박영선을 뽑자 네 네 아 이런 생각이 오늘 부연뜻 들었어요 네 의원님 제가 네 사람들은 민주당 부자인데 네 왜 후원금이 모자라요 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받는 돈이 있고 보존받는 받지 못하는 돈이 있다 네 라고 나름 설명을 잘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많이 후원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의원님이니까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음 선거보전 비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5% 이상 받으면 다 나오고 10% 이상 나오면 절반 나오잖아요 아 15%는 다 나오고 쓴 돈 네 15% 이상 나오면 그 다음에 10%는 절반 박영선 후보는 이제 51%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선거보전 비용은 받게 되는데 무조건 받죠 선거보전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 후원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비용 아 후원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거 네네네 보전은 못 받는데 후원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 지금 안국동 안국빌딩 뭐 임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3층 4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은 선거보전 비용에서 빠져요 이상하게 빠져 있더라구요 음 흠흠흠흠흠 그러면 음 어 이게 후보로서는 엄청나게 타격일 수 있죠 거기서 또 거기 사무보는 직원들이 인건비도 보전 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사람들만 해줘야 돼요 일부만 선거관리 등등 일부만 마포을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 유급사무원 뭐 이런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캠프에 가있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가 있어요 네네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흐흐흐흐 흐흐흐 그니까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으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보좌관들 많이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박영선은 후원금도 안 들어와서 자기 돈, 꼬라박았대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이제 선거 이후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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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와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응원이 장난 아니죠. 뭐 입금했다가 다 입금표 나 올리고 근데 예를 들면 댓글이 한 150개 달렸으면 공유하는 것은 한 300개가 넘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 열성 지지자들이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유세 분위기 우리 개총수도 많이 다녀오잖아요. 맨날 다녀요. 힘들어 죽였어요. 어제 노원구 분위기 보세요. 노원이 뒤집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 보거든요. 요즘은 집에 앉아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거 중개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 댓글 다 봐요. 제가. 요즘은 하루 일과가 일어나서 오전에 밥을 안 먹어요. 할 일이 많아. 네. 기사 검색하고 SNS하고 또 유튜브 준비하고 또 전화하고 오늘 전화 받고 점심 때 또 유튜브하고 SNS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씩 후보하고 통화도 가고 뭐 이런 걸 하는데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의 평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바쁜데 오늘 토론이 있기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배우 조종이 아니라 배우 조종. 네. 그런데 오늘 토론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박영선 후보님께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약간 풀이 죽더라고 그래서 풀죽을 죽이 하나도 없다. 의문의 1패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문의 1승도 있다. 어쩌다 이길 수 있는 거. 처음에는 페이스에 말린 듯 했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굴렀다.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오세훈이 너무 뻔뻔하고 고압적이고 무시한 듯한테도 또 비웃음 짓는 표정이 있잖아요. 야비예요. 웃음이. 그런 걸 보니까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그걸 또 근거리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막 분노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 하나 뭘 물어보면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는 짠! 하는 것을 느끼겠다. 그래서 의문의 1승을 했다. 그리고 후반전에 많이 만회를 했고 오세훈보다 더 디테일에 강하네. 특히 이제 도시정비 지수? 그러니까 주민동의율 이런 걸 폐지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걸 공격할 때가 완전히 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했고 그리고 순간순간 답변이 디테일이 강했다. 그래서 본인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풀이 죽어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를 수도 있는데 전투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라도 전쟁에서는 이긴 게임이다. 의문의 1승이다. 본인은 지금 승리하는지 모르지. 내가 봤을 때는 의문의 1승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청자들 댓글이 뭐였냐면 오늘 대부분 토론회 볼 때 오세훈이가 예의가 너무 없었대요. 네? 예의가 너무 없었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관전평을 또 썼잖아요. 관전평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박영선의 예리함과 오세훈의 무례함이 맞붙인 현장이었다. 박영선의 예리함과 오세훈의 무례함? 무례함이 맞붙인 그런 토론이었다. 아니 제가 제가 이 지적도 예리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늘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적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용어로 김종인 씨의 발언이나 오늘 오세훈의 토론의 태도를 보면서 전문용어로 지지자들 야마돌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다 더 전문용어는 네 뚜껑 뚜껑 열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생태탕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생태탕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생태탕 이미 선거는 끝났다고 다 기획된 거예요. 라고 봐요. 예예.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겼다고 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부 났다. 네. 5만원에 벌였어요. 선거 당일날 사실은 마음을 10% 바꾼다고 그래요. 유권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투표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현패를 터뜨려요. 유권자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5만원하기 짝이 없어요. 5만원은 중동의 5만원이라는 나라 있죠. 그 5만원에 있는 나라들은 5만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김종인 위원장이 5만원하냐고. 그리고 생태 오세훈 선생 있죠. 네. 이분의 오늘 토론 태도는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5만원이 최악의 악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은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흡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저렇게 막 안타까워하는데 짠한데 내가 투표해야지 이런 게 생겼다고 보고 그리고 까먹지 말고 내 전화가 끝나면 김영춘 후보의 광고를 좀 틀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좀 찾아놔보세요. 미리 찾아놓을게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변을 토합니다. 저 현장에서 봤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심정이 똑같아요. 난 노무현 눈물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모두의 눈물이에요. 그게. 의원님 이거 부산의 꿈을 위해 김영춘이 나섭니다. 이겁니까? 네? 부산의 1분 51초짜리? 네네네. 이거 같아요. 그거 좀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저들의 오만함을 계속 지적해야 돼요. 선거 다 이겼냐. 샴페인 일찍 터뜨렸네. 그동안 많이 굶었지.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이겨본 기억이 너무 멀어서 지금 표정관리도 못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지층 결집이에요. 지금은 어차피 산토끼들보다는 칩토끼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유권자 850만 중에서 절반이 투표한 다음에 420만 210만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전체 유권자의 25%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5%에도 넘잖아요. 훨씬 넘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러 나가자. 박영선이 좋아서 나가서 찍는 사람은 찬성표를 찍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오세훈 되는 걸 막아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오세훈은. 이러면 오세훈을 혼내주러 나가는 거예요. 반대하러. 두 가지입니다. 저들의 오만함과 우리 지지층의 결집.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언론을 믿지 말고 정청례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의원님 그래갖고 오늘 제목이요. 중도 타당 그만하고 지지층 결집부터 하자 이거예요. 언론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자. 언론을 믿자. 명언이다. 명언. 언론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냐. 오늘 박영선 후보도 얘기했지만 용산 참사. 그 무리하게 재개발 밀어붙이다가 난 참사 아닙니까. 새빛 둥둥섬 빛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새빛이 세금과 빛이란 뜻이에요. 저렇게 해석해요. 세금과 빛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광화문 우면산 사태 물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양화대기 디비자 꺾었던 거 이런 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자 부잣집 자제 가난한 아이 평가루는 무상급식 반대가 서울시장 그만뒀잖아요. 서울시장 내팩퀸 칠 때는 언제고 다시 용도 폐기된 저를 재사용해 주세요. 재활용. 그건 긍정이에요. 그건 언어예요. 아 재사용 재사용 그래서 재사용 금지의 원칙을 이번에 확인해야 되고 강남, 비강남 이런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이 다 안 난다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제가 중국에 2008년도에 갔었거든요. 중국에 1년 배웠어요. 돌아오니까 다 까먹더라고. 작년, 재작년에 베이징에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갔더니 현장에다가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중국어가. 언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생세탕 한번 먹어봐야 돼. 다시.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혀로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몸으로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생세탕 한 번만 먹으면 그때 생각이 다 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내곡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페라강호 신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생세탕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백바지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야 돼. 우리가. 의원님 저는 오늘 토론을 볼 때 제가 볼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오세훈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어요. 비서실치하는 그 사건을. 그러다가 박영선 그게 파이시티 얘기였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슨 제명까지 딱 되니까 박영선 장관이 아니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제명까지 다 알고 있냐고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랬거든요. 요것도 박영선 장관이 좀 날카로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큰 사람은 뭐하냐. 2006월 13일 오후 1시 반에 경희대에 있었습니까? 내곡 중에 있었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야 되고. 물을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깁니다. 알선수제라고 했었지. 왜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박영선 총알이 필요합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네네. 처음에 우상호 의원과 경선 끝났을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정총래가 얘기하는데도 총래당도 가만히 있더라고. 정총래 팬클럽에서도. 총, 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안 움직여있던 사람들을 징계 조치할 수도 없고. 속이 탔는데 요즘은 청래당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박영선 당선시켜야 된다. 네네. 우리가 이래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고객님 제가 요즘 불이 붙었다는 걸 뭘 느끼냐면요. 사실 선거 초반때 계곡분 모이세요. 자발적으로 했더니 그때 한 10명, 20명밖에 안 남아요. 요즘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코로나 때문에 앞에 계시지 말고 계곡분 많으니까 저 찻길 건너야 계시라고. 직결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LH 왜 운노하죠? 중화해지 공무원들이 내부정부를 이용해서 사회를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부산, LCT, 박 내국동, 오 본인들이 직접 막대한 차익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투기가 싫다면서 왜 투기꾼을 뽑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답이 나와요. 아니 저는 오세훈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다시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국장 전결인데. 일 안 하는 시장.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일 안 하고 월급은 받아가고. 국장들만 죽어나잖아요. 전결을 하더라고. 서울시장 오세훈을 뽑을 거면 차라리 주택 국장을 투표로 뽑자 이거예요. 그렇죠. 선출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일을 다 했는데. 그렇죠. 제가 보면요 의원님 처음에 이 선거를 민주당 심판 5만 민주당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김종인의 발언이나 오세훈의 토론 태도의 건방짐을 보면서 오히려 저쪽의 5만 원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호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언론을 믿지 말고 포털을 믿지 말고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신기루 같은 정청례를 믿어라. 의원님 의원님한테 우리 시청자들 뭘 많이 부탁하냐면요. 네? 선거가 끝나도 오세훈 박형준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래요. 민주당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다 고수고발을 했어요. 오늘도 또 네네네. 그래서 오세훈은 서울시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청이나 법정에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많아요. 박형준도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오늘 또 박형선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경의선 숙길공원 나왔잖아요. 네네. 아니 그거는 제가 총선 17대 초선 총선 때 말씀 나왔어요. 그건 정청례원의 하신 거라고.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왜 무조건 숟가락 얹으시냐고. 경의선 숙길공원 그 구간이 7.4km 거든요. 아 예. 근데 원래 계획은 지상 1층 지상 2층이었어요. 아 그 공원 그럼 연트럴파크 옆에 코롱 하늘치 아파트 6층 높이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게 경의선만 있다가 경의선에서 인천국제공항선 공항선까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하로. 네네. 그러려면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하 파는 것이 먼저 돼야 그 위에 남는 그 지상 부지에 공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네네.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추론컨대 네네. 그 이제 지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진짜 제가 몇 년간 뛰어다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걸 지하로 파기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네네. 그때 건설교통장관이 지금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시 시장이에요. 이용섭시장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서울 그 뭐야 본청 국회본청 식당에서 단판을 지었거든요. 이거 지하해야 된다. 네네. 그 다음부터 지하하기로 하고 수천억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땅을 50미터를 파니.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저는 떨어졌어요. 뭐까지 마무리 되었냐면 그 위에 공원 조성비가 있잖아요. 네. 그 공원 조성비가 조성비를 하려다 보니까 마포구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제가 찾아갔어요. 아. 의원님이? 네. 그래서 제가 오세훈을 못 만나고 부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명박은 청계천에서 공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경의선 숙길봉원 이거에 공을 세워라. 그러면 중공식 착공식 할 때 내가 테이프 커팅할 때 오라고 하겠다. 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계산했던 게 352억인가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뭐 457억 뭐 더 들었다고 하는데 그 서울시 예산을 썼다고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은 내가 시장으로서 내가 대줬으니까 자기 사업이다. 그러니까 서울 그 경의선 숙길봉원 조성비용을 네. 처갓집 땅 보상받은 걸로 만약에 넣었으면 그렇게 주장해도 돼요. 박수 받을 일이죠.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의 세금이죠.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거 했다고 자기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매우 곤란하고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때 2004년 총선 나갔을 때 연남동 동기동 주민들이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소음 매연 때문에 지상 2층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동네. 그래서 지하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했고 제가 공약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남동 대책위원장이 김종건이라는 분 김종건 위원장이었어요. 대책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연남동 연트럴파크 가서 축사할 때마다 김종건 위원장이 여기 와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시라고 저분이 위원장이었고 우리 다 같이 한 거 아니냐고 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연트럴파크 이거 만든 거는 연남동 주민들의 공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나 정청래가 있을 수도 있죠. 아무리 자기가 예산을 투입했어도 저보다는 주민들이 공이 더 큽니다. 이렇게 정청래처럼 겸손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기가 막힌 게 잠깐 이 시대에 참 겸손인으로서 겸손하지 않게 부탁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박영선을 꼭 찍겠다 하는 차원에서 1번 하트를 좀 날려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가 이 시간에 6,500명이 있어요. 새벽 1시 반에 의원님 들어오니까 500명 늘었는데 정청래 의원님 여러분들 1번 하트 많이 날려주시고 의원님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가장 디테일하게 연트럴파크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박영선 장관님이 오세훈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건 정청래 의원님 예상했던 얘기인가요? 그거는요. 어떻게 된 거야? 난 그때... 분명히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다. 어떤 토론회에서는. 아... 그거 예상질문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19대 때 제 총선 때 비서였던 친구가 티비트롬팀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네가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후보들한테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된다. 아... 분명히 연트럴파크 이거 자기가 했다고 나올 수 있다. 이야... 그게 적중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2007년 5월 29일 날인가요? 국회에서 MOU 체결하고 그리고 공헌 된다 발표하는 그 사진까지 노웅내원도 있었고 당시 마포구청장도 있었고 그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싹 다 준비를 시켰어요. 와...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청래 간 건데 정청래 의원이 엄청 화내고 있다. 오선이 뻘쭘해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산은 제가 됐다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예산은 서울시가 된 게 맞아요. 아니, 그때 지금 계획 자체를 지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2004년도 제 17대 제 총선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추진을 완성을 2007년 5월 29일 날 지하로 파기로 하고 위를 공헌을 하기로 하고 그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규지예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있고요. 철도공사에 대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구규지예요.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뭘 주장했냐면 참여정부에서 지상 2층으로 갈 걸 지하로 내렸잖아요. 국비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툼을 이용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KTX 건설하느라고 빚을 8조를 지어서 경영평가가 상당히 안 좋대요. 맨날 몇 년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 오라고 그러고 제가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헌정기념관에서 철도관련 교수님들 도시계획관련 교수님들 서울시 마포구청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걸 지하하고 공언하는 게 맞다. 이걸 품을 일으키려고 그때 그래서 제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을 살살 꼬셔가지고 당신은 마지막에 다 사람들이 철도 부지를 7.4km 부지 지하화하면 공언하는 게 맞다고 다 얘기할 건데 전문가들이 당신들이 주인이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 말만 해줘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언을 이끌어냈고 그 참에 제가 다 결정을 했다. 공언 만들 거다. 얘기를 했어요. 확정적으로 그랬더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될 거니까. 지금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마시다가 뿜었어요. 그래서 일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막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경의선 숲길공원 연트럴파크는 실제로 지화하는 것이 90%예요. 90%. 나머지 공원 조성비만 서울시가 된 거고 특히 연트럴파크가 뜬 이유는요. 다른 구간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연트럴파크 오기는 홍재천 근처잖아요. 그래서 홍재천 물을 끌어온 거예요. 모토로. 그래서 물기를 냈는데 원래 그 예산은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거는 제가 특별교부금 10억을 갖다줘서 물기를 냈는데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국회에서 힘써갖고 그래서 연트럴파크가 뜬 이유가 물길이 있기 때문에 뜬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디테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영선 장관님 그건 정청래원님이 한 거를 왜 또 숟가락 얹자고 뭐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 공부하셨네. 그거 딱 제가 느꼈죠. 정치인은요. 많은 분들이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를 잘 가져가야 돼요. 팩트 틀리면 안 되고 음흉한 의도를 듣지면 안 되고 태도가 불량하면 안 되는데 오늘 오세훈 후보는 팩트, 의도, 태도가 다 불량했어요. 팩트, 의도,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세훈 후보는 마치 껌씹는 불량배 같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오... 많은 분들이 정청래원님 코로나 격리 중이라서 현장 지지연설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어... 코로나 자가격리로 답답하긴 한데 오늘도 제가 진짜 눈금술수 없이 바빴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마자부터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많아요 할 일이 많고 원님 그래서 줌으로 연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줌으로 연결해서 현장 모니터 있거든요? 그걸로 해갖고 나는 거기에서 홍대나 이쪽은 정청대원님이 아무래도 지옥구잖아요 줌 연설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연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6분짜리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틀고 다녀요 집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다 들리거든요 제가 다 돌아다니지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유세 현장 분위기 유세차 말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내일 마지막이니까 엄청나게 나올 텐데 줌 연결해갖고 원님이 화면으로 연설을 좀 하면 어떠냐 이거지 내 말은 아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네 그럴 시간 없고 내일은 더 바빠요 어디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아침 뉴스공장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부산에 갔잖아요 네? 부산에 갔어요 최지은 대변인님 있잖아요 네 자기가 유세차 타고 도는데 한 번만 찍어 달래요 네? 한 번만 찍어 달래 네? 정신혜원님 연설할 때 내가 옆에서 찍듯이 네? 찍었어? 근데 갑자기 레파토리가 거기서 무슨 치킨집에서 치킨 듣는 아줌마이 안녕하이소 반갑습니다 뭐 2528 차량 차고 계신 누구 아버지 안녕하이소 막 그런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것을 많이 듣던 유세인데 이거 최지은 이거 언제 정착된 스쿨 라운지 입학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유세로 하더라고 그 유세가요 다 퍼졌어요 어 그리고 막 가게 이름을 하고 어디서 커피 마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세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세탁소집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어디 세탁소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자기는 가게를 부르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나 큰일났다 잠깐만 왜요? 뭐 엎었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맥반석 계란을 먹었는데 반 정도가 목구념으로 그냥 넘어갔어 어... 빨리 물 드세요 응? 빨리 그리고 우리 불안하시다는 분들이 지금 그리 좀 불안해서 잠이 안온다 이분들에게 한 말 좀 위안... 위로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잠깐만 그 위로 넘어간 몇 반석 오징어가 뭐야 오징어 자기가 반을 초과를 지금 시켜야돼 아.... 10ату 약간 물 좀 먹고 ㅎ 아우.. 어어우... 오oni 방송을 하다가 맥반석 계란을 드세요 에? 무슨 방송을 하다가 맥반석 계란을 드세요 에? 아우 진짜 끊는다 형님 예? 빨리 우리 위로를 해달라 그들이 웃겨주고 있는거야? 어우 어우 됐다 됐어요? 됐어요 예 뭐 하라고? 위로를 불안해서 잠이 안 오신대요 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에게 한말씀 좀 잠잘할 수 있고 좀 위로의 한말씀 이런거죠 불안은 불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하지 마라 끝이에요? 네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포탈을 믿지 마라 정청례를 믿어라 언론과 포탈을 믿지 말고 정청례를 믿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 뉴스공장에 나가니까 네 뉴스공장을 잘 들어라 내일 또 하태경원이랑 그거 하시는거에요? 네 아 내일 뉴스공장?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정청례 의원님 페이스북 들어가셔갖고 페이스북 들어가셔갖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오늘 박영선 장관님 후원계좌 올리신거 그거 여러분들 다시 공유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 음 그러다 필요없구요 어 정청례tv 구독이나 눌러주세요 아 정청례tv 구독 13만에서 거의 13만에서 1년째 머물고 있어요 요즘 계속 했더니 한 2천명 늘었더라고 아 옛날에 13만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이상 머물고 있는거 같애 13만 5천에서 1년 머물렀어요 안해가지고 요즘 좀 했더니 13만 7천이 됐더라고 잠깐잠깐이라도 집에 계시면서 하여갖고 2천명 올랐어요 네 여러분들 15만 만듭시다 15만 14만이 안되면 박영선 위험해요 아 의원님 구독이 14만이 안나면 박영선 위험하다 정청례tv가 지금 13만 7천인데 어 내일 오늘이지 이제 4월 6일 어 자정까지 14만이 안되면 박영선한테 조짐이 안좋은거에요 어 위험해요 정청례tv 14만이 넘으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끊어야될거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정청례원님 구독도 해주시구요 박영선 장관님 5만이 안돼 응 정청례 의원님 3천명만 구독 안하신 분들 해주시고 박영선 장관님 구독이 어떻게 5만이 안될 수가 있어 응 진짜 박영선 장관님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박영선 장관님 구독이 어떻게 5만 명이 안될 수가 있냐고 네 네 전화주신 우리 정청례원님 늘 유쾌 상쾌 통쾌 예 그 다음에 정신인은 팩트 의도 태도로 말한다 우리 참 이 시대에 참 명언 제조기관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정청례원님 얘기 들으면 힘나죠 예 여러분들 정청례원님 어 지금 코로나 격리 중에 있어요 지금 격리 2주간 걸 해갖고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예 1번 하트 정청례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1번 하트 좀 날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청례원님 예